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개혁, 정부개혁이라는 용어를 저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 민경욱 전 의원이 얼마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부분을 글로 올렸기 때문에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딥스테이트로 지칭되는 정부 내에 비밀조직이나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런 기관들이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죠. 공무원 해고 권한 확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신의 정책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나누어질 겁니다. 찬반이 나누어지는데 오늘 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소개하는 내용을 가지고 도널 트럼프 후보가 추진하는 그런 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전 후보가 어떤 식으로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다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와나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기관들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거나 조정하여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공무원 보호지휘 박탈. 정책 위반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법적 보호지휘를 박탈하여 성과가 저조하거나 대통령의 의제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런 소위 정부 조직의 개편은 모두 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겨 가지고 상원 하원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자기 걸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4대 개혁을 하겠다 뭐 그런 노력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4대 개혁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4대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장악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과 발이 완전히 묶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한국의 희극이고 비극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하겠습니까? 법 하나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야무지게 일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권력의 여러분들 기저에는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산 집행 거부 권한 부활. 의회가 이미 예산을 책정한 프로그램이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살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축소. 전통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아온 정부기관들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놓친 기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색출 및 제거.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하거나 제외하는 세력을 딥스테이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색출화에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정부구조개편.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구조를 개편하고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방해하는 부서나 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 정부투명성 강화. 이런 모든 총리 여러분들이 이를 추진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 함께 힘을 줘 가지고 연방정부를 좀 효율적이고 날렵하게 만드는 그런 걸 줄 수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로켓 발사해서 재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뜻한 아이들을 가지고 미국의 연방조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게 이런 문제가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그리고 인사하는데 여러분들 두 사람은 딱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 대해들었던 니키 헤일리 그리고 마이클 폼페이오 공직을 맡을 수 없을 것이다. I will not be inviting former ambassador 니키 헤일리, former secretary of state 마이클 폼페이 to join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에 당신 자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을. 그런데 정말 참 다행스러운 것은 2020년도에 그냥 집권해서 이기 마치는 것보다 트럼프 후보가 이러면 한 텀 정도 해 가지고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냥 건너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라도 잘 이렇게 이겨내면 그게 피화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도널 트럼프 후보가 2020년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당선이 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대통령에 재임했으면 치료화될 그런 비용을 완전히 여러분들 본인이 와신상담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을 것이고 적과 아군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숙되었을 것이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1946년생 우리나라의 78세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좀 더 원숙할 겁니다. 원숙하고 세월이 사람을 또 단련하는 것도 있고 역경도 사람을 단련하니까 그러니까 전번 첫 번째는 좀 좌충우도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원숙하고 노예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을 쓰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전쟁을 종식하거나 이런 부분에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게 다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와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이런 사례 연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번 트럼프 후보의 이런 당선이라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경의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세상용으로 바닥을 치는 시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을 칠을 때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진짜 의지의 이런 미국인을 본 거 아닙니까? 끝까지 뭡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꼭 같은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 양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그렇게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때도 끝까지 여러분 견뎌가지고 세계인의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트럼프 후보를 호감을 갖는 사람이든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한 인간이 밟힐 때까지 밟힌 거 아닙니까? 정적으로부터 두 번의 탄핵을 당했고 민사 형사 법정까지 끌려가가지고 먹었잔지라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정에서 여러분들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법정을 갔을 때.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고 정적에 의해가지고 본인의 사업체도 완전히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투쟁이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인 거죠.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게 인생인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입 꾹 다물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해볼 유리한 도리는 뭡니까? 뭘 싸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 제외하고는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의 진수이자 인생의 핵심인 거죠. 남이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못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하니까 포기가 되는 거지. 내가 포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 누가 그냥 비틀어서 포기할 겁니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이번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비호감 상태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이야 저게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저렇게 지팔 비고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냥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밝히고 대통령까지 올라갔구나. 이야 그리고 한국의 기성 언론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이번에도 또 이런 선거에 손을 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완전 압도적 대성으로 끝날 때까지 미국을 알면 알수록 이야 이번에도 선거에 손을 댈 건데 한 번 재미 본 사람들은 선거에 약물하고 같아가지고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액 기부자부터 시작해서 소액 기부자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총동원회가 뭡니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실시된 가운데서 몇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계속 여러분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팍스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보도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광범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느냐.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히 유연한 나라구나.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 사는 데서는 악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악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일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미국이구나. 악한 일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보는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이런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정부로 하여금 선거 공정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고요. 왜? 트럼프 부부는 정확히 아니까 자기가 2020년 10월 대선에서 어떻게 패배했는지. 벌써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엑스 여러분들 트위터 구 트위터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미국에 주는 선거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왜 가지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아니면 패스포트나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사진을 대조해야 된다. 그걸 의무화하는 것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렇게 의견 물어보지 않았으면 무슨 이야기냐. 끝나지 않은 게임이다 이야기인 거죠.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미국 선거는 우리 선거하고 달라 가지고 좀 많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선거를 보시게 되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의원을 뽑고 하원의원을 뽑고 그다음 무슨 주 무슨 검찰총장 무슨 카운티에 여러분들 무슨 치안 책임자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이번에 주 헌법에 여러분들 일부에서 무슨 낙태권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갈 때 그걸 다 체크해야 되니까 모두 다 종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2020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수사 개시가 있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것, 흑백을 구분하는 것, 거짓과 여러분들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10년 동안 여러분들 그 문제를 못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 문제로 미국이 그래도 대단한 나라구나 저 문제를 이번에도 쉽지 않았는데 교정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까? 자기 사제를 드려가지고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사심도 있었겠지만 도대체 나라가 이 따위가 돼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조를 드려가지고 뭡니까? SNS에 여러분들 가장 영향력이 큰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이번에 보나 마나 도널 트럼프 후보 대선 내 성공의 1등 공식은 또 일론 머스크 겁니다. 5조를 투입해가 뭡니까? 그냥 그걸 사가지고 자기도 유익함을 얻었지만 어떻든 간에 SNS를 둘러싼 전쟁에서 결코 공화당이나 트럼프 후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지 않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그렇게 뭐죠? 좀 정의롭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임무를 우리가 본 거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면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엄청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걸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되지만 정의롭게 이번에 쓴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편파적인 그냥 2020년 쓴 것 같으면 유튜브 여러분들 무슨 트위터 전부가 다 돌아서가지고 그런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꾸미고 덮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1등 국가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은 가슴 저 밑은 부분에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감각이 있고 진실에 대한 감각이 있고 사실에 대한 감각이 있고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고 선에 대한 감각이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제쳐놓고 아름다움이 성리하고 선한 것이 성리하고 정의로운 것이 성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이번에 반성해야 되는 거죠. 사실이 뭐고 배부르면 땡이지 진리가 뭐고 배부르면 땡이지 정의가 뭐고 내 배부르면 땡이지 돈 벌면 땡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나라를 보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이 융성하고 악이 성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을 숨기는 것이 불과 몇 년 걸렸습니까? 미국에서. 4년 걸린 겁니다. 4년 동안 거짓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시간의 길이 얼마나 시간을 두고 의사선택을 하고 삶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의 편에 서고 사실을 은폐하고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성리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겼을 거라고. 그리고 본래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시야도 좀 좁고 시계가 짧습니다. 시계가. 시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거나 부정의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단단 큰 예를 들 거 없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두고 보도한 언론사나 유튜브나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거짓말을 했는지가 불가 여러분들 그냥 며칠 만에 다 드러났는데 그걸 먼저 다 숨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추구장창해온 겁니다. 유튜브 방송에 이충근 박사 마이클 신 박사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이용준 전 북한 핵대사 이런 사람 정도가 뭐죠. 정론을 펼쳐왔던 겁니다. 사람들아 그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 받아가지고 보도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냥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여러분들 적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짓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쪽에 써야 되고 올바른 쪽에 써야 되고 선한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쪽에 쓰고 선한 쪽에 쓰고 여러분들 정직한 쪽에 쓰려면 시간의 길이가 길면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이 서기 때문에 선한 쪽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고 핏대를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 사례 볼 거 없이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몇 달 동안 한국의 식자층이나 한국의 언론인들이 어떻게 처신해 왔는 걸 보시게 되면 그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현주선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층들이나 지도층들이 갖고 있는 현주선거입니다.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짓말을 했는지 구도덕한 일을 했는지 부정의한 일을 했는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당대에 다 이런 그 비용을 치르는데 몇 년도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런 미친놈이라고 이런 한 이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선전선동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울러다니고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반면 교사라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나 교훈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마어마하게는 풍족한 사례인 거고 너무나 극적인 사례인 거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란을 트럼프 후보는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는 길밖에. 그러나 인간적인 면모로 보게 되면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 그 표현에 딱 맞는 거죠. 본인이 승리하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러분 4년간에 그 조소, 실책, 모욕, 조롱질,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끝까지 완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승리를 축하하는 면도 있겠지만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충분히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면인 거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바른 길을.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보다 젊은 날에 뭐 좀 놀아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젊은 날 실수한 걸 뭐 잘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거를. 그걸로 뭐 지금 와가지고 주워 담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본인이 바른 길을 본인은 역사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이번에 포기를 해버렸으면 그 어마어마한 일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삼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본인이 책임이라는 총대를 메고 달려온 거거든요.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들 그냥 포기를 했으면 포기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냥 미국이라는 사회는 악의 소굴이 돼버리는 겁니다. 악당들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다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소명이 있어야 될 소명의식이 사명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한 국가의 지도자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그 민족이나 사회가 피폐해지겠습니까. 돈은 가질 만큼 가졌습니까. 도널 트럼프 후보가 여러분들 이번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중간에 중도 하차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라는 사회는 완전히 가버리는 겁니다. 그 거짓과 조작 세력들이 전부 미국 사회라는 데 다 삼켜버린 겁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힘은 역사적 사명감과 역사적 소명감일 거거든요. 그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만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명감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도 왜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널 트럼프는 이런 분명하게 뭘 한 겁니까. 내가 투쟁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스스로 찾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가 됐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조할 마주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든 이런 정치 지도자는 그 시대에 남들을 이끄는 자리에 서게 되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소명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을 전부 다 깔아뭉개고 그거 타협하고 그래서 차원이 달라도 너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더라도 살다 보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자식들의 앞날을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명확하게 써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한테는 역사적 소명이고 역사적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라의 이름 지도자가 돼가지고 역사적 사명감 소명감을 전부 다 뭡니까. 역장소한 게 다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보이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차게 보이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희극인지 비극인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이 없는 겁니다. 내 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렇게 이러면 사는데 뭐가 되겠다고 내가 장관이 되겠다고 내가 무슨 차관이 되겠다고 내가 무슨 위원장이 되겠다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 되겠다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 집안의 가장보다도 이런 못할 정도의 생각의 여러분들 크기를 가지고 웃줄거리고 폼을 잡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찬 겁니까. 트럼프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수십 개 수백 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대통령이 일단 됐으니까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나라에 불법 입국자를 밥 먹듯이 받아들인 나라가 어딨냐. 그게 나라냐.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만큼 내가 안 물어봤지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영토 하나 못 지키는 지도자들이 밥 먹듯이 1년에 뭡니까.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여러분들 불법 입국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합법하여 여러분들 모텔에 재워주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되면 남들이 뉴욕타임스가 와싱턴포스트가 인권이었더니 떠들더라도 나는 불법 입국자를 합법적으로 뭡니까. 추방하는 그런 행정명력에 쌓인 애가 즉시 실험을 오겠겠다. 지도자 여러분 그 정도 강단이 있고 배짱이 있고 옳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지도자가 뭡니까. 아녀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성령 선거를 제가 비교적 그래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다루는 것은 정말 훌륭한 여러분들 연구 사례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쩨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심하고 자기 뒤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목숨줄이 걸렸는데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 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씩씩하게 여러분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